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된 샤오미 전자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제품을 살펴보면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 태블릿 PC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펜도 스마트펜 같은 느낌이 있죠. 장난감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최신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배경이 컬러로 되어 있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바탕에 있는 알록달록한 색들이 올라옵니다. 색상이 진한 느낌은 아니지만 사무용으로 사용하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수업을 듣거나 회의 때 사용한다면 단색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0인치, 13.5인치, 20인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작은 10인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13.5인치나 20인치는 조금 큰 느낌이 있어서 사무용보다는 아이들 교육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 LCD 블랙보드가 있는데요. 보드가 나름 예민해서 압력과 속도에 따라 선 굵기가 달라집니다.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빠르게 선을 그으면 얇은 선이 그려지고 힘을 많이 주면서 느리게 그으면 굵은 선이 그려지는데요. 이건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좋겠죠. 그리고 전력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하루 100번 사용을 기준으로 무려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옆쪽에는 펜 홀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거치해두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쪽에는 배터리 넣는 것과 지우기 버튼 그리고 잠금 버튼이 있는데요.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있는 글씨나 그림이 모두 지워지고 지우지 않고 남기고 싶다면 잠금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최신 제품에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상단을 펜 뒤쪽으로 한 번 툭 치면 지우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화면에 있는 내용이 모두 사라집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이 제품은 화면에 백라이트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일반 화면처럼 밝지 않다는 뜻이죠.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하기 힘들지만 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샤오미 전자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수학 공부를 할 수도 있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녀서 이런 제품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적어둘 수도 있고 기획서 초안을 구상할 때 빠른 작성도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질 염려도 없죠. 사무직꾼이라면 회의 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메모나 연락처를 적어둘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사용할 일이 너무 많죠.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적어둘 수 있고 가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적거나 오늘 해야 하는 일 또는 오늘 구매할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적어둘 수 있습니다. 가족 알림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제가 구매한 10인치 컬러 버전은 15,910원인데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은 고장 없이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 가격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해두면 여러모로 아주 쓸만한 제품이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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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